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계열 업체가 올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8.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 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북한의 광옥과 제조업 등 대외 부문이 계속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산화 컨설팅 업체 피치솔루션스는 지난주 발표한 북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소 마이너스 8.5%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치솔루션스는 연초 북한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지난 5월 말 마이너스 6%로 크게 하향 조정했다가 이번에 다시 마이너스 8.5%로 더 낮춰잡았습니다. 마이너스 8.5%는 북한 경제가 고난의 행군으로 바닥을 쳤던 1997년 마이너스 6.5%보다도 2%포인트가 더 낮은 것으로 북한 경제가 올해 사상 최악을 기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피치솔루션스는 이 같은 요인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중국 경제의 위축 그리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여파 등을 지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적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암울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해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5%로 하향 조정됐는데 북한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30년 만에 최악인 2.2%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여파로 북한의 대외 무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중국과 북한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초부터 국경을 봉쇄한 후유증이 올 하반기에도 경제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북한의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업과 제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피치솔루션스는 북한 당국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건설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확실성과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해 북한의 건설업도 올해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규모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할 경우 경제 상황은 현재 전망치보다 더 악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럽연합 이후가 최근 한반도에 불어덕친 태풍과 집중호우로 북한 주민 약 540만 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북한 내 수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은 11일 공개한 북한 수해 상황 보고에서 최근 한반도에 상륙한 5호 태풍 장미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를 뿌리면서 이미 장마로 수해를 입은 북한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지원사무국은 앞서 7월에도 관련 보고서를 통해 4호 태풍 하구피스로 인한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북한 주민 540만 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시간당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황해 남북도와 대동강, 예성강 주변 등은 범람과 홍수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앞서 올해도 북한을 인도주의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지난 1월에 밝히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예산을 따로 배분하지 않고 비상시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통일부의 사무검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해당 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강한 반발에 나섰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해당 단체들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면서도 금사 자체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정찬배 기자입니다. 한국통일부의 사무검사에 반발하는 북한 인권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11일 한국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사무검사는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료 예측 요구 등 현재 진행되는 검사 업무를 보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5개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64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등록요건 점검이 우선 보류되거나 중단되어야 한국통일부와의 대화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무검사 보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중단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사무검사를 받게 되는 25개 법인 가운데 탈북민이 대표를 맡은 곳은 13곳이나 된다며 통일부가 북한 인권단체를 다루는 탈북민단체를 사실상 표적검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북한 인권은 고사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단계에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엔 인권기구와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인권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전선을 펴나갈 방침임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하고 공동전선을 펴겠습니다만 저는 국내법이 우리의 중거법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규범이 우리의 중거법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한국통일부의 사무검사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법인에게 업무서료와 회계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을 제출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필요할 경우 통일부 공무원이 해당 사무실로 찾아가 관련 내용을 현장검사하게 됩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번 검사가 등록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관리감독 방안 등을 살펴보기 위한 과정이라며 현재까지 방문을 거부하지 않은 단체 10여 곳을 찾아가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사 자체를 보류하거나 중단할 계획은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무검사라는 것은 단체의 자발적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 단체들과 폭넓은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이번 검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공동대책위원회는 그러나 북한 인권 탈북민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와 등록요건 점검이 계속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요청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탈북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한 것은 북한 인권운동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해당 단체들의 위기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정찬배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대해 13년 만에 자금세탁 우려 지정 해제를 결정하면서 미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은행 두 곳이 같은 조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행들이 대상에 더 추가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세탁 우려 지정 해제 통보를 받은 방코델타 아시아, BDA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이유로 해외 금융기관을 겨냥한 첫 사례였습니다. 2005년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북한 자금을 운용한다는 이유로 BDA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했던 건데 당시 BDA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미국 금융망 접근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 때문에 당시 BDA는 곧바로 북한 자금 2,500만 달러 동결은 물론 중국 내 20여 은행글도 일제히 북한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BDA의 금융 동결 전략을 세웠던 후한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보는 과거 BDA의 자금 조치가 다른 나라 의존도가 높은 북한 경제의 취약점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미국 정부의 조치는 북한이 거래하는 은행을 옥죄인 것일 뿐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은 행하지 않았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냈다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BDA식 조치는 북한이 거래하는 은행을 규제함으로써 일종의 파장이 일게 하는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대북 제재 위반 등을 이유로 미국 정부가 주요 자금세탁 대상으로 지정한 은행은 BDA를 제외하면 중국 단둥은행과 라티비아의 ABLB 은행 등 두 곳입니다. 최근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북한과의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은행 세 곳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미 재무부 차원의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들 중국은행들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더 큰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그러면서 최근 미국 정부가 BDA 은행에 취했던 조치를 해제하며 자금세탁 행위 방지 약속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15년 동안 금융망에서 퇴출됐었던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조치 해제가 BDA의 승리로 해석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뷰어이 뉴스 함자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올 상반기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국병 봉쇄 등의 여파로 지난해 절반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대북 정제유 공급량 자료에서 러시아가 지난 6월 한 달간 정제유 1,320톤을 북한에 제공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총 12,799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국은 지난 6개월간 북한의 정제유 2,817톤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공급량을 합할 경우 상반기 대북 공급량은 1만 5,616톤으로 지난해 상반기 3만 911톤과 비교할 때 절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 등 42개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달 24일 북한이 불법 수입한 정제유의 양이 이미 연간 상한선인 50만 배러를 초과해 추가 정제유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서안을 유엔 대북제재위에 보낸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국내 민간단체와 북한단체가 체결한 물물교환 방식의 거래 계약 승인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보 관계자는 11일 BOA에 한국의 대북사업단체인 남북경청통일농사협동조합이 북한 측단체인 개성고려인산무역회사와 최근 물물교환 방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한 물품 반출과 반입 승인에 대해 대북제재 등 재반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금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건이 충족되면 유엔의 대북제재와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유엔 대북제재의 취지는 물품 자체가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도 대금이 북한에 흘러가 핵과 미사일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핵심이라며 유엔 측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소의 고명연 박사는 거래 상대인 북한 측 단체가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비오의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